연일 35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김태림 기상캐스터가 기상통계를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그야말로 더위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로 경남지역의 폭염일수는 1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애는 언젤까요? 바로 1994년으로 경남지역은 무려 33.3일 동안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7월만 놓고 본다면 19.9일, 8월에는 10.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세라면 올해 폭염일수가 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오늘까지 폭염일수가 14일인데 앞으로 남은 7월을 감안하면 19.9일은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8월에도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33.3일의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건 단순한 폭염을 넘어서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금요일 창령의 수은주는 39.3도를 가리켰고 합천과 양산 등 그 밖의 많은 지역이 38도선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도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개개인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